요즘 나라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안보, 국방, 경제, 교육, 문화 등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서 나라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정광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때 그때도 대통령 하야 하라고까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상황이 그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쁩니다 하루하루 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붕괴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4%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2019년 전체 경제 성장률이 2% 이하가 되고 지금 상태를 보면 거의 확실하게 2%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한 20, 30년 동안 좌익 세력들의 이념교육 특별히 전교조의 이념교육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인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저히 사상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에 자사고 외고 모두 없애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안 시키고 그냥 아이들 놀리기만 하는 혁신학교만 늘린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나라를 먹여 살릴 것인가 교육이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대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누가 과연 이 나라를 먹여 살릴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대학들도 경쟁력을 잃고 있어요 모든 대학이 다 회기라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은 북한과의 군사합의서로 다 무너져 내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러시아 비행기가 한반도 영해를 유린했습니다 지금 현금을 나눠주는 무상복지제도 이것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이 근한 500조가 되고 그 500조 가운데 40조가 현금으로 나눠주는 그와 같은 무상정책, 무상복지 이쪽을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지금 돈을 받긴 받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30만 원씩 뭐 이래서 계좌로 지금 들어오는데 언제 이게 세금 폭탄으로 우리에게 다 이제 부과가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예산의 권한 10%에 다다르는 40조를 현금으로 나눠주는 무상복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사상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사회주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한 이런 이념의 경도가 돼서 온 나라를 전체주의로 경찰국가로 회기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사랑침대교회 목사입니다 또 목사이면서 또 동시에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가 제대로 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지가 되어야 교회도 살 수 있고 개인도 살 수가 있고 말 그대로 대학도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30에서 50대 직장 다니신 이런 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사회주의는 아니다 무상복지는 아니다 다음 세대에게 모든 이와 같은 짐을 떠넘일 수 없다 이런 걸 생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계속해서 실현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노하고 외쳐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한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에 사는 그 사람들 혼미한 것과 같은 잠속으로 빠뜨려 들여서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 끝에 영혼을 훔쳐가서 결국 지옥 불속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문화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어서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렇게 혼미한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루에도 12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10월 25일 다섯 명의 전문가가 펜앤마이크에 공동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국민대의 박필학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영철 전 공군참모차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창작전본부장 이렇게 다섯 분이 공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위기가 어떤 것인가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 분야의 지식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로 묶어갖고 공동기고문을 이렇게 게재를 했는데 이 내용이 참 명문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또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이 이거 깨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40대가 깨어나야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거 전체 제목을 이제는 속임수의 영, 마귀의 혼미한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이제 제목을 좀 바꾸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동기고문을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나라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그 지지층은 독선과 오만이 너무나 심각해서 어떤 조언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나서주는 것 말고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섯 명은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먼저 북한과의 평화정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여러분들은 믿지 않고 싶지 않겠지만 현재 한국은 적화통일의 희생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한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벌였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렸다고 큰 소리를 쳐 왔지만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보여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뿐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만류하는 미국의 의지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과격 이슬람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 IS를 소탕하기 위해 함께 싸웠던 쿠르드족과의 동맹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돈이 들다는 겁니다 돈이 들기 때문에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자 곧바로 터키군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리아로 진격해서 쿠르드족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보다 5배가 많은 50억 달러의 방위 분담을 요구하는 저희가 뭐냐 혹시 이걸 빌미로 주한민국을 천수해 가겠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우 주시하며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쟁은 없다 평화시대가 도래했다 등의 주장으로 온 국민을 선동하면서 북핵 위협이나 동맹 약화에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무작정 믿고 지지하는 소위 대깨문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야를 망란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망국의 위기를 외면한 채 여전히 다가오는 총선만을 의식한 정쟁의 날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작 처당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붕이 불타고 있는데도 제비 새끼들은 처마 밑에서 철없이 제잘거리고 있는 거 이게 연작 처장, 처장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라의 위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처마 밑에서 철없이 제잘거리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요소는 뭐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이 여러분들이 나라 구하기에 나서주어야 합니다 특히 40대가 나서야 합니다 20에서 30대 청년들의 동참도 중요하지만 20에서 30대 이들은 현재 공부와 취직 준비에 매우 바쁩니다 40대 여러분들도 대부분 직장이 있고 사회에서 기반을 잡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40대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하고 자녀 양육 등 할 일이 많아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관해 관심을 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들의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이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40대들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그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도 스스로를 모두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는 다름 아닌 인민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왜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제10조에서는 국민이란 표현을 사람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민이 먼저다로 시작하는 주체사상은 결국 인민과 노동자가 주체인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도조직과 영도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귀결이 됩니다 노동당 독재와 백두혈통 신격화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내세우는 구호가 바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헌법 제 119조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함으로써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국가가 기업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 1조를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로 고치려 했고 118조를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을 통치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했으며 119조를 고쳐서 지방정부가 지방세 종류와 세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118조 5항에서는 각 지방주민이 지방검찰청장과 지방경찰천장을 선출하도록 고치려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이런 나라를 지방별로 땅 따먹기를 하는 분열된 나라로 만든 자는 것이 이것이 바로 헌법 개정의 주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선전선동이 쉬운 지방부터 사회주의하겠다는 의중을 누구라도 쉽게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악스러운 시도가 현실이 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 모두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도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줄기차게 반시장 반기업 친노동 경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나라의 흥편에 맞지 않게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주 52시간제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줄줄이 일자들이 없어지고 기업들이 휘청거리며 수출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늘어나고 해외 이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외국 자본들도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여기저기에 뿌리는 선심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무거워지는 세금 부담에 국민의 허리가 휘고 나라의 재정은 부실해지며 나라의 부채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야 어찌 되든 오늘 국민들을 선동하여 집권을 이어가겠다는 이와 같은 정책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탈원전 정책과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불명의 탈원전 정책도 요지부동입니다 값싸고 환경오염이 적으며 핵 문제와 관련한 국가 잠재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원자력을 폐기하고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들이 망하게 되고 세수원이 사라지게 돼서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세계 많은 나라의 경우에서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보고 알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무소불위에 조폭처럼 날뛰는 세상이 지속되면 세계 속에 우뚝서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고꾸라지고 말 것이며 전교조가 학교들을 장악하여 좌성한 교육을 강요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교육에도 미래가 없습니다 이 정부는 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고 사회주의 경제 제조들을 도입하여 나라를 망치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필자들의 세대는 살만큼 살았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가면 40대 젊은이 여러분의 미래가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이제는 40대 여러분이 직접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이제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안보 파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 현실에 대해서도 20대 30대 40대 이와 같은 젊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현재로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핵무기란 사용이 되면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는 무서운 무기이지만 그냥 보유하고만 있어도 남북한 관계를 왜곡하고 북한의 갑질을 보장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북한이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MB까지 SL 비행까지 개발한 이유는 뻔합니다 미국과 핵전장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느냐 첫째는 미국 여론을 흔들어 한미동유행을 무력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즉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북한의 핵공격 위협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무기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이미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전문가는 이를 두고 가짜 비핵화라고 부릅니다 결국 핵무기로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고 공산화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변함이 없는 대남 전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핵 위협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군의 역량을 축소시키는 국방개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북한군의 기습 공격이 용이하도록 남짐대로를 열어주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올해 9월 18일 원로 예비역 장성들이 전현직 국방장관을 고발했습니다 그거 공연히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합의서에 내포된 수많은 이적성 내용들 때문에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와해하면서 또 한일지소미아 즉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선언해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며 유사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장치들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는데 바쁘더라도 이제는 안보 현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집권 세력의 안보 파괴에 대해 함께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행복도 여러분의 희망도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한 소망도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보 붕괴 이것이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같이 자유혁명에 나서달라고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에 비해 우리 필자들의 세대는 다행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합니다 우리 세대는 홀치기와 머리카락 수출로 세계시장을 개척해야 했고 별보고 출근해서 달보고 퇴근하는 고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 경제성장이 시작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달콤함도 맛보았고 고속 승진의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감원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은 말끔히 있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알뚤하게 저축하면 몇 년 만에 집을 살 수 있었고 자녀 교육비도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직 걱정 감원 걱정 자녀 양육이 걱정 주택 마련 걱정 등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날의 20대 30대 40대 여러분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파괴 경제 파괴 안보 파괴 교육 파괴 등을 이대로 방치하면 그나마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조차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적화된 나라들은 하나같이 인종 청소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됩니다 진정 이 땅에 죽음의 사냐 다시 말해 킬링필드가 펼쳐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주사파들의 적화 기도를 분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60대 70대 세대들이 매주 광화문에 나가서 이 정부에게 오른 길을 가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그 세력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가 장악한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은 정권의 나팔순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상당수는 그들의 선전 논리에 휘둘리고 있으며 특히 먹고 사는 데 바쁜 30대 40대 젊은 세대 중에는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하고 있음을 느끼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필자들은 30대 40대 여러분에게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달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필자들의 세대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의 눈살을 칩부리게 한 점들이 적지 않았음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애국보다는 권력 향유에 몰두했고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과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이름에 먹질을 했던 우리 세대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진보와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한 주사파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결과가 빚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고 한 정체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나이가 든 우리 노년 세대와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순수한 보수와 순수한 진보가 합심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데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유혁명에 나서 주사파들이 시도하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을 분쇄해야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말 그대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 한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최강국 미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이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안정성과 안보 방패를 발판삼아 경제성장과 자주 국방을 이룩해 놓은 것도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왕조체제가 존속했던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와 서방식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 경제강국의 입지를 이룬 것 자체가 우리 추레급기에 나오는 모세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에 버금가는 기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의 역사를 지속하려면 연방계 통일을 진검다리로 삼아 적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국내 주사파 세력들을 먼저 척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청와대 앞에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애국시민들이 밤새 노숙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의 이 자유혁명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30대 40대 50대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이 자유혁명에 동참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현재의 시련을 극복하고 70년 기적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5명의 전문가들이 만든 공동기고문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1년 동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 자유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붕괴될 이와 같은 위기에 지금 노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특별히 많이 이렇게 잠에 지금 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우리를 잠들게 하는 마귀의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님의 파워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속임수를 물리치고 선동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마귀의 진영 자체를 분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겨운 전투에 우리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예수님과 함께 해 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적대하는 이런 세력을 우리가 물리쳐야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그다음에 역사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 진리와 진실이 이 악한 세력들 거짓 세력을 이기고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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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